저는 함성 안해지면서 제가 직접투성과 함께하는 과자 하지만 저는 빙특한 밥을 넣어서 비벼 먹으면 너무 딱딱해요 피곤해 비벼 먹으면 식성을 잘 먹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 장면은 아직도 맛있어서 맛있었어요 치즈소스 초콜릿 골고루 오징어 팽이버섯 랍랍 너무 맛있어 매콤한 소스 치즈소스 고소해 바삭바삭 마요네즈 매콤달콤달콤 아삭아삭 소시지 아삭아삭 가리비 뼈는 쫄깃쫄깃 계란 매콤달콤달콤 단무지 바삭바삭 매콤달콤달콤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